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아니스트 이지원 선생님께서 스타네이 쇼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. 최근에 이지원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인공지능과 음악이라는 책을 출판 기념으로 저희가 스피리오와 이지원 선생님의 듀오 연주를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. 이지원 선생님 연주 좀 부탁드릴까요? 지금부터 이지원 선생님의 듀오 연주를 듣겠습니다. 이지원 선생님의 듀오 연주 이지원 선생님과 스피리오의 듀오 연주를 들어봤습니다. 선생님 지금 막 스피리오랑 듀오 연주를 하셨는데 어떠한 느낌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? 제가 오늘 친 곡이 From the Hungry Young Dance 곡 리 워렌이라는 홍콩 피아니스트가 세컨 피아노를 치게 됐고 제가 펄스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요. 이렇게 직접 쳐보니까 정말 생동감 있게 진짜 리 워렌이랑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. 녹음을 틀어놓고 이렇게 제가 같이 연주하는 것과는 또 틀리게 진짜 같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예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세계 각국의 피아니스트들하고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. 나중에는 정말 지금 현존하지 않는 호로비츠라든지 그런 유명한 옛 대가들과도 연주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연주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스피리오가 나중에는 음악 레슨에도 굉장히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 스피리오 같은 경우는 피아니스트의 뉘앙스랑 건반 깊이라든지 페달 깊이까지 다 잡아내잖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면은 피아노 건반의 깊이까지도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. 얼만큼 눌러라 아니면 얼만큼 빠른 속도로 눌러라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스타이웨이는 그거를 다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레슨까지도 이게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인공증나님이 레슨 해줄 때 뭐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 맞습니다.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스타네이는 원격 레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. 스타네이 스피리오의 장점은 일단 피아노 자체가 꿈의 피아노죠. 그 최고 피아노에다 하이테크놀지를 장착해서 연주자 느낌 그대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. 스타네이 아티스트 한 1500명이 되시는데 그분들께서 스타네이 스튜디오를 방문하셔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스타네이 스피르에 저장되어 있는 곡이 한 4000여 곡 이상이 되고요.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150여 곡 이상이 자동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. 아까 이지원 선생님께 말씀하셨듯이 한치 오차도 없이 연주자 느낌 그대로 재생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유장을 연주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.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입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